승수부터 갑시다 저거 먹으면 아마 이쪽 지역 다 먹어지는 것 같은데 점검이 있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멀티 점검인 것 같긴 한데 이거 게임이 코옵도 된다니까 근데 지금 나 옆에 아무도 없는데 같이하면 두 명이서 같이 하는 거잉? 그럼 난이도가 더 떨어지잖아 더 많이 나오나? 성수를 파괴해서 레스탕스 포인트를 확득하래요 아무도 없나? 사람이 있어 엄마야 나 바터 한 놈? 아 내가 본거구나 은신해서 죽이죠? 멀리서 죽이면 모르잖아 그치? 이게 위에꺼 봐야돼? 아래꺼 봐야돼? 죽였다 위에꺼인듯? 레스탕무브 죽였지만 어디서 죽은지 몰라 왜냐 화살이니까 숙척 어딨냐 이쪽 앞에 있구나 야 근데 풀이 너무 어 풀이 너무 높아서 안보여 이씨 뒤에서 쏠걸 저기다 두놈이나 했는데? 젠짠 지금이죠? 어? 뭐지? 어디지? 여기야 이놈아 꺼져버렸고 더 있을 것 같은데 세 마리밖에 없을리가 에이 조그만데라 세 마리밖에 없는 듯? 토청무기 먹었다 Q로 해서 장착 음 척척시간을 어떻게 조절한다 그랬죠? 방금 못봤어 일단 수루탄으로 하고 약탈 오늘 약탈 이렇게 많아 케이스 응급도구 아 이거 폭발시켜야 되는건가 본데요? 어 나 독걸렸어 이씨 가까이 가니까 아 수루탄으로 혹시? 8번 아닌가? 맞네 수루탄은 아마 총같은걸로 터져야될 때 화살로는 안터지네요 성수 파괴해버렸다 포인트 줌? 욕병 아 저게 코옵인가? 저거 갑시다 아까 부득가면 아까 거기 아니냐? 음 지가 구하라고? 안돼 저사람 장군 역할 해야되거든 흐흐흐 야 내 주인공 뭐 암 아무 말도 없이 그냥 히큰대로 다한다 착해? 네일스탕스 대원 구하러 가죠 저기있다 한놈밖에 없음? 숨을 이렇게 못참아 넘나 쉽고요 네 화살이 역시 강력하다 아직도 나와 불어주기 화살이 좋아 안 들키니까 그쵸 화살로 갑시다 유쿠앨리스 병사 파템 병사네 흐흐흐흐흫 야게보이는데? 괜찮겠냐? 이거 파.. 고용 아 고용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고 아 솔직히 이런 애들 데리고다니면 더 들킬꺼 같거든 근데 일단은 기능이 있으니까 한번 데리고다니 보낼게요 어 분대 메뉴 추가 아 지역에서 전투자를 찾고 고용해서 용병 목록에 추가할 수 있고 이건 뭐해? 어 잠기는사람도 있는데요 곰 야 곰 구하러가자 곰이랑 멍멍이 구하러가자 어 이거 좀 세보인다 폭탄나가신다 폭탄을 원하십니까? 투하해드립니다 적에서 추적 헐크 드럼맨 주니어 RPG 이런 애들 어디서 구해야되라 그치? 음... 이제 산림연구소로 가보래 곰 곰이랑 같이 다니고싶다 야 에헤 에스탄스의 상태가 야 가만히있어 총 쏘지마 아니 야 뺏어 총 쏘는거 아니야 적 나타나면? 마음대로? 사일런트 킬 해야되는데 용병 조작법 G키를 누르면 목표지점으로 이동하고 표적을 공격하면 된다 G로 모드한다 발각되지 않았다면 용병은 산림 상태를 유지한다 오케이 용병님? 아니요 아 가 가 가 가 가 저기 가 저기로 가 쉿 에 아들 많이 걸리면 그때 부를테니까 거기서 있어 망보고 있어 알겠지? 걸리면 안되는데 이거 저기로 조종하면 안돼 이거 한 놈 GH도 있네 이거 왜 화면에 안찍기죠? 옛날에 이거 딱 갖다대면 다 찍혔던거 같은데 안찍기네 그냥 죽여야될듯 여기서 다 죽이죠 뭐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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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트? 아 싸란게 있구나 혹시 여러분들 잘 아셔? 저는 전작 프라이머밖에 안해봐서 이걸로 다 찍은 다음에 해야지 완전 편하거든요 그쵸? 전작도 이런거 있었는데 이건 뭐지? 확대축소 최우선포적 웨이포인트까지 됐다 이제 다 죽이죠 편하게 화살 너무 센거 아니냐? 한방에 죽는데? 어? 안 맞았어 젠장 걸렸다 야야야야 용병 컴온 공격 오야 야야야야 어허허 든든하다이 걸렸을때는 흠흠 오케이 일단 다운 오오 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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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소 꼬미 좋았다 잘하는데 네임드도 아닌데? 괜찮은데? 조일하다 그런가? 안에 누구 있는데요? 산림 연구소로 소통했다 생존자가 있어 한눈 더 있어 애잖아 네임드도 땡큐 미션 완료 저건 레벨업인가? 야 먹을거 없냐? 대화 좀 해봅시다 교단이 교단이 선물 몇초째 돌아다닙니다 산림 감시소 오케이 그 다음에 교단 성소 수확이 시작된다 얘는 용병으로 고용되는 애가 아닌 것 같아요 갑시다 300m 다 쓸어버립시다 약탈하고 다이나마트 챙기고 화살도 내가 쏜거 다 챙기고 근데 왜 화살 안맞은지? 머리통 제대로 했는디? 가자 그건 없네요 뭐 이파리죽고 이런건 없네 그냥 죽인놈들한테만 약탈이네 죽인거 목소리가 없다고? 내가 내면 되지 갑시다 용병 어디갔냐고 어 맞다 야 어 와 알아서 와 용병이랑 코옵을 하는건가? 알아서 올거에요 근데 이게 활 들고다니면 총을 못 들고다니어서 그게 문제네 지키를 길게 누르면 알아서 따라온다고? 오케이 윗던 지키를 길게 눌렀어 여기거든요? 전초기지 여기서 탈환하면 이제 먹을 수 있을거 같애 침착하와이 갑시다 침착하와이 침착하와이 두놈 세놈 일단 이걸로 만환경으로 정찰을 딱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싹 다 쓸어버리면 어후 저기 있었는데 많은데 이번엔 저기있다 인지 오오오오 인지를 죽으면 안되는데 일단 인지를 쏘는 인지를 하는 놈부터 잡읍시다 누가 자꾸 나보는거지? 에이씨 에이씨 안땡겼어 아냐 가만히 있으면 안될게 에이 에이 아냐 안걸렸어 안걸렸어 찾고있어 용병아! 병아! 왜 지옹아 개빨라 개빨라 아직 안걸렸어 아직 안걸렸어 천천히 처리하면돼 원퀴 안주.. 안주.. 못죽이면 이렇게 걸리거든요 하하하하 개마나 이놈들 에이씨 화살 개삭이 아 저 멀리있는건 정확도가 떨어지나보다 제대로 조준해도 안맞네 멀리있는거 화살 다썼다 화살 만들어야되나봐 야 총 내놔 총 내놓으라고 이런 젠장 화살이 없잖아 건축으로 가야겠군요 화살 하나 먹었고 화살도 제조해야되는데 가만있어봐 시체가서 화살 계속 줍죠? 화살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깐 어디갔어 화살 왜 안주서줘 약탈해자 산탄 총알 왜이렇게만 해줘 한남남은거 같은데? 이번에 근접으로 갈게요 오케이 머시키 한번 가볼까 이번에? 뭐야 불꽃놀이 뭐야 미발각으로 깼다 다행이다 휴 휴 바라라라는데 총을 그냥 약간 추하다고 미발각입니다 에 무거 부렸고 뭐야 먹자마자 이거 분위기 좋아 하이맨 눈물나게 고맙다 지도 실버레이크 지역 지도 먹었고 정말 대단하대 정말 대단하대 무전 방해시호를 없애자 이선 밖에 있는 연락을 할 수가 있다 남쪽 해안에 있는 무전탑을 파괴해달라 어 그래야 연락할 수 있다 무전탑으로 이동하기 땡큐 야 이거 테메 없냐 이 동네에? 야 화살 없냐 화살? 화살 없어 동네가 이렇게 꾸졌어 어? 나 화살 없는디? 어? 어? 일단 무전탑 갑시다 화살 없이 어떻게 싸우지? 아까 시체에서 좀 죽었어야 되는디 초반 분위기가 험악한거 어디갔냐고? 그러게 갑자기 갑자기 되게 신나졌어 분위기가 아이템 없나? 있을거 같은데 그쵸? 아이템 한번 찾아봅시다 아홉사 그냥 다 잡아 때려잡아 건축으로 때려잡아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그쵸? 일단 무전탑을 다 없애고 하는걸로 오 저거 무전탑 크네 저거 저기 그냥 가면 돼? 아 올라가서 활성화 시키면 되는데 아무도 없나 여기? 달리기 빨라서 좋다 아무도 없는겨? 아이템도 없고 아이템도 없고 어디 올라가지? 사다리 여기 있어 사다리 여깄고 오케이 뭐야 그냥 활성화 시키면 돼요? 아직 초반 초반 지옥이라 그런지 너무 쉽다 음 게임 시작 카운트 곳곳에 있는 탑에 올라가게 만들지 않을 때는 걱정하지 말게 그래 한 번만 하면 나중에 한 번에 또 탑 무섭다고요? 뭐가 무서워? 경지 좋구만 엄청 높긴 하다 바람소리 뭐야 요거를 내려주시면 활성화 좋다 레벨업 저기 이제 다 먹는 겁니다 오케이 거치의 섬 타라활류 니 여기 왔다리 갔다리 막 할 수 있는건가 이제? 맵을 열어보게 맵을 열어주면 자세히 알려주겠다 맵이 어딨지? 물에 잠긴 이건 미션인데 뭐야 아 이제 빠른 이동 되는데? 자 요렇게 세지역으로 되어있는데 각각 담당이 있네 와 아 여길 다먹은가 사이비종교가 제이콥이 교단 훈련시키고 있고 타이트테일 연경대가 버티고 있다 여기서 남동쪽에는 강이 있고 여기는 페이스 여동생 전문가 3명 있네 여기 여기는 존 씨드 음식물자 주민들을 통제하고 있다 나 어디지? 나 지금 여기야 딱 가운데 있네 우리 어? 도망가기도 힘들겠다 아까 전에 다리같은거 곳곳에 다 막고 있더라고 야 무슨 사이비종교가 이렇게 커? 말도 안돼 어? 그래서 이거 3개를 다 잡으면 대빵이 열리나봐 대빵이 우리 바로 윗섬인데? 여섬인데? 안개가 곧 거칠것이네 미세먼지 여기도 심하네 저 동상보소? 미국 땅덩이가 크긴 크죠 획득한 유닛 불꽃 완료? 저 동상보소? 저 동상보소? 저 동상보소? 저 동상보소? 저 동상보소? 방송 신호를 잡았대 제가 막내였지 우리 엄마 악마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뭔 다큐멘터리 같은 건가? 하하하하 원론의 힘이지 이게 그냥... 한 명의 능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예스! 예스! 저는 센터입니다 예스! 저는 헬기 타던 애 아니야? 예스! 저는... 다시 시켰습니다 제가 그냥 맥주 굉장히 données 예스의 숲을 자 rational해 이딘스 게이트 이런게 가능한가? 아무리 미국이라도 허드슨 보안관보를 납치했다 서둘러야 된다 아니 이 동네를 완전히 다 그냥 통제해버렸어 무슨 방송까지 나와 개 무서워 이제 멀티플레이 게임모드를 사용할 수 있다네요 맵의 시작 장소 세계를 소유했네 북쪽 동쪽 서쪽 아 내가 원하는대로 시작을 할 수 있는가 본데요 선택은 나의 마음이지만 폴스앤드를 선택하겠다 어 폴스앤드가 동물을 사냥해서 가족과 미끼 뭐 이거 뭐야 이거 미끼를 추측하면 맹수위인해서 맹수꽂이는거고 폴스앤드 요쪽인가? 요쪽이잖아 다른것도 해도 되는데 폴스앤드를 먼저 가라는 것 같아요 그쵸 음 폴스앤드가 여기 존시드 구역인가? 잠깐만 볼게요 이건 뭐냐 총개 미션 어디 떠있음? 폴스앤드 엔드앤드 엔드앤드는 폴스앤드의 불씨정거염이 있다 그리고 바론제세소는 제이콥이 세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호프카운티 감옥은 감옥에 애들이 갇혀있다 으음 뭐 어차피 다 해야될거 같은데 가죠? 아 나 근데 총알이 없어 화살이 없어 배타고 가는건가? 배가 다 준비되어 있네 또 탑승합시다 발사 캔투측이 뭐야 또 뭐야 아이씨 뭐 설마 악어 꼬시는건가요? 저 앞에 사람있는데? 저 앞에 사람 뭐냐 인질이잖아 인질 구해줄게 황 뭔가 했네 여기서 인질잡고있어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나야 나아 널 구해줄 레지스탄스야 음이 아 닥쳐 화살있냐 화살 아직 화살을 안주고 아폭발해살줬다 포크라사랑 두개 아 이제 총...총알이 많은데 갑시다 나 제 구원으로 못봤는데 뭐라고요? 존시드가 뭐 어떻게 했다고? 일단 저기 가 2,000m 저장고? 아 2,000m면 어디야? 이 맵에 표시가 안되있어 어...호박농장 머리브릭스 아 여기부터 먹을까? 천천히 트럭도 있는데요? 픽업트럭 배타고 가도되고 가서 트럭을 타보자 트럭을 타보는건데 어차피 템도 파밍해야되니까 미친 어 저기있다 차들 막 그냥 단일인데? 어? 나쁜놈들 아 돌아다니면서 나 죽인다고 저트럭 먹을 수 있는건가? 한놈밖에 없거든요? 다리에? 이 정도면 탈출할 수 있을거같은데 이 정도면 탈출할 수 있을거같은데 왜 레지스턴스를 만들어야되? 어이!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화살 4개 먹었구요 1600원 있다 이거 또 먹을거 없냐 여기? 차타고 갑시다잉 차 탈출 수 있을거같은 어어 탈수있네 누가 나 보는데 어이씨 장갑차 뭐야 자동운전 사용할수도있네요 어어 어어 어 뭐야이거 가수원 가수원인데 팁시다 사슴 사슴 어 야 왜차가 안가 탁 갔나본데 차 망가졌다 땅, 빵구났나? 저기 지원군을 불렀대 빵구났나봐 몽미 걸어가죠? 가다가 도토록 만나면 하고 그 다음에 무슨 미끼로 애들 꼬실 수 있다고 그랬는데 미끼면 어딨지? 나무에 박았다고? 몇 번이나 박았다고 이정도 가지고 저쪽에 오토바이도 보이거든요? 오토바이랑 여기 자동차 저기가 다 탈 수 있는 건가본데 고장이 너무 잘나네 디테일하네 게임이 댕댕이 영입하자고? 미끼는 어떻게 구해? 아까 미끼가 어떻게 군났지? 야구리 용병 어디갔냐 용병 없다 돈이 부족하면 사냥해서 빠르게 벌 수 있고 고기나 가죽을 좋은값에 매입한다 아 그걸로 돈 벌어서 화살 사면 되겠구나 오케이 오토바이 있다 누구야 아니 주인이 있네 어? 초록색인거 보니까 아군인듯 아 상인이시구나 상점 및 돈 이제 상점에 방문하면 무기 및 구매 꾸미기 탄약충전 야탁풀 판매가 가능하다 어 평판에서 항생되면 무기를 새로 살 수 있대요 어? 뭐야 나 멈췄는데? 설마 나 멈췄어 게임 아니네 저거 확인하려고 그러는거구나 멈춘것처럼 보여 아냐아냐 그냥 설명하려고 멈춘거였어 ESC 누르니까 됐어 아 탄약충전 얼마에요? 얼만지 안나왔네 1100원이라는건가 설마? 나 1600밖에 없는데 에반데? 탄약이 올충전이네 올충전 화살 7벌밖에 안줘 화살이 필요한데 무기 한번 볼게요 무기는 3000원 낙천주의 프레스티지 그 다음에 우와씨 뭐야 개좋은데 헐 돈을 돈을 많이 모아야겠는데요 7200원 저격충이냐? 야 화살도 필요 없겠네 이게 이제 평판이 오를수록 더 좋은 무기를 준다 이거죠? 오우 이거는 노우 아니네 노우 어허 현질도 돼요 지금 보니까 이게 게임 돈이고 이게 유비머니거든 야 근데 싱글게임이 현질이라니 그냥 모아서 합시다 정말 가지고 싶은거 아니면 음 이거 가지고 싶네 400이면 얼마였지? 내가 어크 오리진 그거 지르고 좀 남은거 있었던거 같은데 아닌가? 플스거였나 그거? 아 플스거다 아씨 아 여긴 돈이 없네 짱나네 맹수사냥꾼 보유하고 있다고요? 나 이거 있는데? 아 근데 냉정치 똑같네 야생스타일에 빠진 이들을 위한 컴파운드 보호입니다 이게 그거 골드 에디션 사서 좋나봐 화염방사기도 있네요 자연의 낚싯대 어? 중급 낚싯대로 어 낚시 할 수 있네? 낚싯대 사줘? 연세력은 뭐야 낚시 이거 300원짜리 살게 기본 낚싯대 하나 살게요 낚시해서 돈 벌으면 되니까 모든게임이 낚시가 갓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아이템 어 응급도구 250원이나 했네 아까 열나먹었는데 차탔을때 그쵸 아까 못먹어서 죽었잖아 방탕복 200원? 하나 사 샀나? 산건가? 어 샀나보다 그 다음에 점착수르탄인데 이제 업그레이드해야 되고 특정무게 좀 있네요 어 특수탄이 맞네 무슨 쏘이탄에 무슨 철갑탄에 이것도 나중에 사는거인데 의복 옷이네 옷 아 옷도 이렇게 파는구나 게임 게임 게임머니나 아니면 유비 그걸로 살수이있군요 흐흐흑 오오 한국에서 온거 같은데? 이야 참전용사 이건 좀 그렇다 데어데이블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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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흫 오메가 레인보우식스 시즈 방어구 뉴비클럽으로 가서 하는건가본데? 레인보우식스 시즈 있으면 되는거인데? 나 스팀으로 있는데 스팀으로는 안됨? 별거 굳이 갈아입을 필요는 없다 이게 의상이었고 상의는 또 상의대로 따로 있네요 상의만 사고싶으면 그래도 꾸미는 맛이 있네 오케이 헤어스타일도 빠르? 아 헤어스타일 그대로잖아 다른거 없어 진짜? 나중에 나올라나? 헤드웨어 아 모자로 모자로 좀 커버하죠 모자로 커버합시다 그래도 여기 미국인데 약간 미국식으로 얼마야? 900원? 나중에 사도록 하겠습니다 헤드웨어 그 다음에 약탑풀 판매 아 내가 훔친걸 여기서 파는거구만 상점에서 동물가족 물고기 잡취와 맵을 팔아서 돈을 버십쇼 맵은 있어야되는거 아니야? 이건 뭐야? 아 흐흐흐흐 현질현질 아 싱글게임이 현질은 좀 그렇지 현질하지마 낚싯대는 Q를 길게 누르고 E를 누르면 도구창에서 낚싯대를 선택할 수 있다 스크롤해서 플라이를 선택할 수 있고 낚시왕 특성을 배우면 더 큰 물고기를 유인할 수 있다 낚시왕 특성이 있나봐 왼쪽으로 하면 멀리 던지고 낚싯으로 감아주면 물고기를 유인하고 입질이 오면 땡겨라 오케이 아 깜짝이야 총좀 쏠줄 아는 친구라고? 돈없어요 이거 공짜 아니야? 어우 공짜 어우 그냥 갈뻔했네 먹어도 되는거죠? 5일 어 이거 착하신 분이네 이거 어 이거 기관단총으로 바꾼까 총알 나만 오는데 흐흐흐흐흐 어 가자 야 여기 어딨냐 물이 없어 물이 근처에 차타고 가야겠는데 아까 여기 얘 앞에 차있지 않았어? 오토바이 어딨지? 여깄다 맵에 보면 이거 타고가서 강에 강에서 낚시도 좀 해보고 자동운전? 10보전 누르면 자동운전이에요 어 천천히 알아서 가는건가? 잠깐만 맵에 표시를 해야지 알아서 가는거 있는? 호박농장 내가 지금 여기있고 우리가 지금 갈라는곳이 어... 여기가 되게 모네 여기여기 그러면 10보트 누르면 알아서감? 신호 없어서 못가대요? 어어 어 야 조심해 망가진다 게임이 쓸데없이 디테일해 어어 어어 내리막길이라 조종이 잘 안돼 뭐래요? 강아지 구해달라고? 강아지가 어딨어 아까 여기 아까 본거 같은데 강아지 나 지금 낚시부터 할라고 나 지금 낚시부터 할라고 바꿔타 바꿔타 운전 더럽게 못한다고? 강한소리야 제대로 신경써서 한번 해볼게요 지금 나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데 그냥 내리막길이라 이 정도 파워 나오는거에요 브레이크 어때요 됐죠? 이정도면 옆에서 누가 나 본거 같은데? 저기 사람있어 미친 폭발해서 말고 그냥 화살 쏘고 싶은데 두놈? 아 쟤네도 낚시하러왔나보다 오토바이의 두놈이구나 어 이거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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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놈 더 있어 뭐 가뒀는데? 아 뭐 사자같은거 있어 저기 호랑이가 사자인가 뭐가 있어요? 뭐지? 치탄가? 아아아아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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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아아 개네 개? 늑대? 이거 어디가지? 야 내가 구해주면 내 친구 될래? 미끼 없는데? 기다려 낚시하고 올게? 네임드 같다 왠지 왠지 네임드 같애 어 그리고 저 쟤 어디 갔다가 오고 있거든요 지금 귀찮은데 권총 쏠게요 히히히히 히히히히 어 뭐야 아 드디어 제작이 가능? 음 키우케 를 눌러서 무기창을 누른 다음에 폭발물을 선택해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제작 가능 음 야 근데 어? 제작 안되는데? 큐케 이거 맞는데? 아 도구로 바꿔서? 오레까노 술 낚시대 어 패스트 뷰티어스 이거는 스킬 같은데? 낚시부터 해볼게요 간다아아아아아아아 흐허허허헣 오 엄청 멀리갔어 흐흐흐흐흫 이렇게이렇게 해가지고 딜레이 줘가지고 이렇게 날라가는거야 저거 뭐있는데 저기? 팍팍튀는데? 좀 감을까? 감아야 이게 미끼가 유인된다 했잖아 그치 온다온다온다 저기와 물었어 땡겨 릴감기는 오른쪽을 끌어와서 방향길 움직임으로 반대방향으로 물고기를 지치게 한 다음에 장력이 발생해서 붉은색으로 변했을 땐 감지말고 힘을 되찾기 전까지 줄을 감아서 가..잡아야된다 반대쪽으로 오케 줄 감아주시면서 아 내가 움직이는게 아니고 마우스로 움직이는거 같은데? 난 내가 움직였잖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움직이는거 같은데 그쵸? 난 내가 이렇게 움직였는데 없어 없어 저기 앞에 있어 어? 앞에 뭐 있는데? 어 있어! 있어? 앞에도 있네 가까이 잡는게 낫겠는데 그러면 큰거 아니면 어차피 낚싯대 꾸려가지고 쫌쌍쌍 땡기면 애들이 문다 했거든? 없는건가? 없네 없네 어? 이제 파크라이 서비스 사용하지 못한대요 저 녀석도 이제 거의 다 오니까 갑자기 물플레이에 들어갈 일 있으면 안되는데? 자아앟 최대한 멀리 던지는게 좋을텐데 야 저네 나쁜놈들 돌아다니는데?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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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었나요? 물었다 오케 이렇게 이렇게 마우스로 빨갛게 하면 안되는데? 일로와 큰 놈 아니면 그냥 땡겨주세요 아 이건 패드로 해야되는데 이건 패드로 해야 진동이 딱 감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쵸? 이거 패드 진동 있으려나? 있겠지? 마우스로 하면 진동이 없어가지고 감각이 없어 다 잡았거든요? 내가 일로 가야겠다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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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어우 큰데? 일로와 이놈아 끝까지 버티는거 보소? 왜 안오지? 힘이 아직 남아서 그래 다 왔다 다 왔다 무지개송어 오우씨 12.77파운드 엄청 커 얼마일까? 어? 패드로 하면 진동 있어요 이거? 패드 연결해볼까? 나 여기 액박패드 되는데? 총 쏠때만 뭐 하면 되지 챌린지 완료했는데? 진동있어? 패드로 할걸 뭐야 이거? 잡았어? 축하합니다 첫번째 챌린지를 완수했습니다 무지개송어 잡기 주걱철각상어 창백한 작은 이 배스 요런게 엄청나게 많네요 독수리 가족 뺏기 특성으로 세도가 기술을 잠금 해제해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 하나 배웠네 챌린지 성공해서 하나 스킬 준 듯 물고기 인간 수욕 속도가 증가하고 물속에서 더 오래 숨을 참을 수 있다 아케이드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음 이건 비용 4개네 낚시왕 물고기가 더 빠르게 지친다 수리용 토치 밀림의 왕 동물에게서 받는 피해 감소 뭐야 뒹굴고 있어 암시장 특수탄을 모두 상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신장 낚시킬 음 낙하산 변절자 낙하산을 잠금 해제한다 어? 하늘에서 낙하산으로 돌아다닐 수 있어? 완전 배틀그라운드 포트나이트인데? 하늘에서 오래 걸리면 날라가면 되는거 아니오? 그래풀 그래풀 도구 아 이거 이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등반각인데 총알 권총탄압과 근접무기 소지량 증가 이것도 있어야 돼 화살 증가 어딨어 화살 증가 흠 찍을게 많구만 일단 그래품부터 할까요? 제압 이쪽을 찍으면 제압이나 뭐 이런 근접전 위주네 요거를 먼저 찍자 그래프 그 다음에 스캠포인드 없지 Q 제작할때 Q를 길게 누르라고? 어? 어떻게? Q를 누른 다음에 어.. 오른쪽 버튼 누르라고 그러지 않았어? 제조가 안되는데? 어떻게 제조하는거야? 일단 가자 오른쪽 마우스인데 봐봐 이렇게 해서 제작이 안되 Q를 길게 누르렀다니까? 뭐지? 재료가 꽉 찬건가? 재료가 꽉 찬건가? 뭐야 뭐야 또 뭐야 저긴 바쁘다 바쁘 그러고보니까 우리 저 멍멍이 구하기로 했잖아 그치? 여기도 뭐 있어 근데 뭐야? 아! 미친 뭐야? 아악! 어 말투자석 이거 미쳤어? 암사자요? 뭐야 너? 깜짝이야 이씨 미쳤어? 누가 당했어 어이구 총소리때매 이 미친 호시갓 왜 죽이냐고? 사람을 죽였잖아요 침착합시다 아까 죽은데 가서 아이템 먹죠 아 깜짝이야 누가 나서 온거지? 획득 사슴 죽어있... 아 멍멍이 멍멍이랑 사람 다 죽어있어 아까 그 표마한테 당했나본데 템은 없네 이거 샷건이거든요? 샷건 들고다녀 뭐야 앞에 사람있다 어이 애들 그렇게 많아 아니? 다운 잘 쏜다 이거 샷건이라서 맞추기 힘들거든? 권총으로 갈게 오케이 다운 엠포 가자아 화살 구하기도 힘든데 화살 제조하는 법 알때까지 엠포 가자 탭 내놔 뭔데 또 또 멍멍이? 착한사람들 아닐까? 아아아아아아 하하하하 어 미친 걔들이 이렇게 많아? 어 뭐 총쏼때마다 애들 몰려와 안되겠다 도망가자 미끼 만들자 미끼 만들어가지고 저 퓨만 꼬시자 무슨 뭐야 이거 아 조심하래 하하하하 조심하라고 여기 써있네 퓨만 조심하라고 써있네 개를 죽는데 너무 잔인하다고요? 사람도 죽이고 있는데 뭔소리야 어? 내가 죽어요 여러분들 이쪽 어디였는데? 오토바이 타고 갑시다 이쪽에 아까 우리 하나 있었잖아요 보고 가서 퓨만 한번 꼬시고 무지개송어 있으니까 미끼 한번 만들수도 있었든 앗 쪼그만건 부쳐지는데 큰건 안부쳐지네 쪼그만 쪼그만 이쪽에 있지않았어? 어딨지? 저것도 멍멍있다 저것도 멍멍있다 저기 또 누구 당하고 있어 아 자꾸 이런거 하면 어 누가 잡아먹히고 있어 감히 사람을 쪼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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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알 다 썼어요 잡어 가족 가족 먹어야돼 어이! 개빠르네 이씨 누가 잡아먹혔는데? 누가 당했는데? 아 나 스토리 가야되네 자꾸 이런 뻘짓하고 있으면 안되는디요? 저기 누가 눈무져있거든요? 근데 더치 할아버지가 사람들 다 구하라 했어 레지스탄스를 위해서 어? 이건 사람인데 그냥? 얘네 뭐야? 어이고 누구 또 죽어있다 뭐예요? 여기는 뭐예요? 모든 개들을 붙잡아서 북쪽으로 보내고있다 아 동물보호 뭐 그런건가 얘네? 새 캐릭터? 부머? 호박농장에 레이레이야 부머가 날뛰고있다 뭔데 부머는? 레이레이 호박농장에 멍멍이 네임드 멍멍이 있거든요 아까전에 그 용병중에서 네임드 멍멍이 있거든? 요기가자 요기 오케 오케 저기로 가는걸로 저 멍멍이 구하는걸로 그렇게 합시다잉 부머 근데 좀빈디 이렇게 많이 죽었어 낙탈이라 이놈아 나 오토바이 어디다 세워놨지? 이쪽에다 세워놨는데 180미터면 걸어가도 되거든? 아까 그 늑대요? 어 어디갔냐 그거? 근데 네임드 멍멍이 구하러가죠 맵에도 떠있는데 네임드 멍멍이 근데 이거 제조 어떻게 하는거야? 제조 오른쪽 지금 다 있어서 제조가 안되는곳 미니맵 미니맵 그러네 미니맵이 없네 아니요 유플레로 사시면 여러분들 하실수 있어요 지금 재료가 부족한거 아니냐고? 그런가봐 여기거든 여기 저 빨간건 뭐지? 저게 무슨 사람있다 저게 무슨 사람있다 뭔 놈에 사람들 다 죽어있어 스팀이 아직 안나왔고 유플레이로 사시면 돼요 뭐야 이거 통조림 공장에 있는 다른 이거들이 위협하는걸 봤다 좋게 운좋게 빠져나왔다 가든표 포장 공장 아이 그래 나 바빠 나 멍멍이 구하러가야 돼 뭐 이렇게 일이 많아 이거 저기 뭐 있을까 여기 여기 응? 응 써보킨거 같아 써보킨 아 응급도구 하나 있네 겁나 뭔가 생기는데 이거 다하면은 100시간 넘게 걸리거든요 멍멍이만 갈게 멍멍이 하고 어 저 멍멍이 하고 그거 하는걸로 찍은거 어디갔지? 찍은게 이쪽이잖아 그쵸 저게 내찍은거지 지나간거야? 그건 뭘까? 어 상자 애플상자 어 애플이었습니다 애플 못먹어? 다 왔거든 여긴가보다 다 왔거든 여긴가보다 뭔소리야 쟤는 상인 그쵸? 상인이 멍멍이 하나있다 상인이 멍멍이 하나있다 이쪽 농장에 있다고 했는데 아 저 농장인가보다 저 농장 저 사과농장 저 앞에 있는거 그쵸 호박 농장가서 부머를 처리해야되는듯 상점이고 쿠거고 여걸 깨야지 저 멍멍이를 주는거 같은데 어? 멍멍이 소리 저기있다 저기 야 근데 미끼 있어야되는거 아냐? 멍멍이 꼬실라면? 맞네 아 저 멍멍이다 네임드 멍멍이 저거 구하면 우리 동료 되는듯 사람보다 뭐 개가 낫지 아 이거 한방에 다 죽었죠? 네 멍멍아 멍멍이 왜 밖으로 나왔어 잠깐만 멍멍아 템좀 먹고 뭐야 여기 다 죽였네 멍멍이만 남고 가족들이 없어 어 저놈들이 다 잡았나보네 쓰다듬기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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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이렇게 더러워 친구 된거잉? 아 친구 됐다 우리와 가장 진한 친구 완료 좋았다 전문가야 이녀석 용병 야수 활용할 수 있다 일방 용병보다 더 강력하고 처음부터 기술을 사용할 수 있고 특성 메뉴에서 업그레이드해서 쿨다운까지 줄일 수 있어 전문가야 얘가 부모야? 아 얘가 부모야 주변에 모든 적에게 표식을 남긴다 회수기 저거 공격한 후에 무기를 구 어 좋은데? 이거 스킬 어떻게 하지? 스킬 배치 어떻게 함? 뭐야 맨쿨타임이야 창..아 장착한건가본데 G랑 H일걸? 가자 멍멍아 멍멍이 곰 이렇게 갑시다 돈 챙기고 그 개는 개녀석을 공격을 사줘 귀를 잘 살펴줄것이다 할아버지는 모르는게 없네 어? 뭐야 어 이 녀석도 왔어 여기 날 잡으러 온 듯? 멍멍아 멍멍아 표시 체크해라 오 잘한다 공격도 하네 오케이 멍불어 멍불어 배치적들이 감히 멍멍이 가족들을 왜 불나고 있지 근데? 푹 물어왔어 그쵸 흐흐 가자 멍멍아 쓰다듬은 착하다 화살도 화살도 있네 쓰다듬으니까 돈 들어오는거? 아 지금 약탈 된거야? 뭐야 아 저기 친구 된거야? 가자 멍멍아 제 친구 된걸까? 부모? 선택 된거야 안된거야? 부대 슬롯에 배정 통솔력 특성을 배워서 싱글 플레이 모드에서 두번째 부대 슬롯을 해제하십쇼 아아 두명 할 수 있구나 배정 됐다 이제 배정 해제가 있구나 오케이 지혜 배정 됐어 가자 멍멍이 파랗게 됐네 이제 우리 편이야 여기 타 여기 여기 용병 야수는 탈것에 피해를 입힐 수 없습니다 흐흐흐 안타면 어떡하지? 뛰어온다고? 와아씨 따라와 그면 간다 형 그럼 캐스트하러 간다 지키 눌렀어 따라오게 좋다 어려졌다고? 아니야 따라오고 어? 아 오고 있잖아 근데 문을 왜 안타지? 내가 열어줘야 되나? 야 니가 운전해 따라오는 오는데 차에 안타 오오야야야야야야 미친 곰 뭐야 어 안죽어 곰 아 아이씨 안되겠다 아 가자 가자 나쁜놈들도 많아 블룹도구 사용하고 고모야 컴온 가자 가자 미친 곰 왜 안쫓잖아 어어어 컴온 컴온 가자 가자 어 이쪽이 아니고 저쪽인디 일단 가 일단 이 집 뭐야 저 물속 어허허허허허허 어이씨 하나씩 다 갖고 다니네 이거 일단 도로로 가면 애들이 많아서 위험한데요 아 노래같은데 자꾸 나와 갑시다 홀스엔드까지 따라오고 있겠지? 어 넵이 표시된다 자동운전고 됐다 자동운전 됐어요 헝먹이 어딨지? 근데 오고 있는건가? 아아 구멍 허허허허 어이구 한 명 물면서 쫓다 야 타지 타도 되는데 안돼 안돼 이 슬글 녀석 쓰러졌어 우리 부모 이 슬글놈이 가면 우리 동료를 건드려? 뒤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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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해 걸다 아주 쉽게 구해졌고요 저놈은 내가 복수해줄게 아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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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복수해라 간다 고 파피 물어 물어야 잘했다 잘했다 공격 기능도 있어 아니 뭐 있어 사방의 저기야 부모야 가자 야 쟤 물어 오게 잘했다 타라니까 그러니까 아니 중간에 내리면 무조건 적이 많아 흐흫 가자 따라와 옹콤이야 옹콤 문제가 뭐냐면 가다가 나쁜 놈들이 있으면은 쟤가 싸운단 말이야 그래서 문제예요 걔 못 태워줘 도모야 누구 물고 왔다 또 뭐야 어 자동이동 스몰론들이 이거 씨 자동이동은 좀 느린데 근데 스피드 제가 운전할게 차라리 앞자리 멀어지자 멀어지면 한 번에 딱 부를 때 한 번에 올 거 아니야 그쵸? 우리 도모의 안전을 위해서 파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진짜 왜 이렇게 많아 뭐야 이건 또 젖어 먹고 있네 완전 개판이구만 이거 사이비 종교만의 문제가 아니야 이거 여긴 법이란 게 없는 건가 어? 곰도 뛰어다니고 이거 저거 쫙이 뒤에 오고 있다 저기 뒤에 누구 붙었거든요 저기서 잠깐 멈췄다 갈게요 고모는 기다릴 겸 뭐야 이놈들은 미쳤어? 아하 아 없어 응급도구 어 간다 어 다행이야 아이씨 뭐지 저놈들 멀티인가? 괜찮아 야야 화내지마 화내지마 아 힘들었지 야 야 밥은 안 먹냐? 무지개 송어 줄까? 뭐지 쟤 왜 갑자기 가냐 갑시다 198m나 걸어가죠 걸리니까 저기서 기다리고 있다 여기저기 여기저기 들어가야돼 노래 또 뭐야 이씨 두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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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여 숙여 두놈 밖에 없나? 노래 뭐지? 가지마라잉 몇명이나 봐야된다 지금 앉은상태로 가고있어 아 아까 그 차타 놈들인데 저기서 뭐하는거지 왓다리 왓다리? 우리 기다리고 있는거 같은데 다른 놈들 없죠 아무도 없다고? 고! 빠삐 고! 물어 안다닐거요? 일루와 일루와 부모 일루와 하지말고 부모 어디서 또 쏜다 저쪽에 한놈 두놈 일루와! 저 욕망 컨트롤 좀 있어야겠네 아 그냥 쓸어버려 등무야 다 쓸어버려 그냥 가자 오! 레이저 레이저 먹을거 없나? 저격충 있어 저격충 저격충 죽으시구요 가시구요 엄청 많이 오는거 같은데 공중지원 오고있다고 하하하하 아 다 쓸어버려 그냥 쓰들놈들 피하래 가자 부모야 안되겠다 싸우는건 쉬운데 싸우는건 쉬운데 계속 싸우면 저렇게 비행기가 오네요 미쳤어 어어어 총으로 죽일수 있을까? 리딜샥 간다 으아아아 으하하하하하 안죽나봐 총으로 부모야 부모 계속 싸우고있어 저기서 개판났다 에라이 모르겠다 싸워 아 부모 쓰러짐 어 개싸우면 되겠구만 살리고 걱정하지마 나대지마 부모야 어? 놀라 나대네 어? 왕관이거든요? 보스인들? 보스 보스 이거 보스각이야 오케이 교단 vip 처치 죽어라 뒤져라아 사이비전석들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뒤집뻔 여기 인진하나있다 아니고 우리 부모고? 부모야 왜그래? 나대지 말랬지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 괜찮아? 미친 비행기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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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 쐈다 뛰어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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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파란거에 또 누가 있거든요 아마 인질인거 같은데 인질 구하는걸로 아 뭐야 뭘 안 열리잖아 미친 비행기 어떻게 아 저 인질 맞네 저놈인가보대 메리메이 메리메이 괜찮아요? 일어나 메리메이 인질해방 어이 빨리 도망가 비행기여 특성포인트 2점 구할수록 스케일을 주는거구만 레벨은 상관이 없어서 숨어어어 숨어어어어 숨어어어 이 친구 비행기 어떻게 죽여 아잇 다잇 다잇 자 가자 하나 더 구해 가자 가자 가자고 아잠깐 총있나? 아잇 뒤졌다 RPG있네 아이씨 셧들이 비행기 이거 기다려 다음에 올 땐 죽여버린다 이거 뭐야 흰수염이야? 풀어달라고? 어머 어 온다 온다 묶여있지도 않은데 꽌 예측자 야 이제 죽은거 아니야? 야 예측자 리드 свет 아to 느려 느려 몇 발 남았어 한발 안전 근접했을때가야겠다 온다잇 suscri wied 스테레이 abroad 받을 뻔했잖아요 야 star one 뭐야 이거 게임 미쳤어 이거 게임 먹었다 하나 우리 땅 우리 땅 어딨어 어 오? 이거 괜찮은데 여기? 술좀 마셔야 겠어 잡았으니까 우리 먹었을때 음 술집부터 가는구나